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오늘은 은빛 난타로 아주 깔끔한 디자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에 브라우스는 스판 소재로 안지를 만들어주고 안에는 스톤으로 이렇게 목 넥크라인을 보일라인으로 박아줬습니다 손목은 이렇게 지금 한 5cm 정도 높이로 손목의 은사로 이렇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도도 단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추도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치마는 시폰 치마로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시폰 원단 준비했습니다 그라데이션 할 때와 또 다른 느낌으로 깔끔한 느낌이 들지요 밑에 바지는 흰색 통바지로 요팀은 준비를 했는데요 뭐 검정색 쫄바지나 워커를 신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관람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